최애 정책 인기 투표 참여하고 풍성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워진 정책으로 기업 경영 환경과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소상공인 안정화 시스템 확충, 신속한 재기 지원, 상권 활력 회복 등 경영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 디지털, 비대면, 그린 경제 분야의 창업붐, 투자붐, 수출붐 촉진을 통하여 선도형 경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디지털화와 규제 자유특구 활성화, 지역 선도기업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이익공유제 활성화, 프로토콜 경제 구현 등 새로운 상생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런 12개의 정책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을 고르고 풍성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지금부터 이벤트 참여 방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12개를 살펴보고 가장 기대하는 정책에 투표해 주세요. 영상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책 정보와 소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당 정책을 선택한 이유와 바라는 점, 혹은 응원글을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잠깐! 정성스럽고 상세하게 답변할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꿀팁도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주요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